1부 구독자분들이 주빌리 초콜릿에 신고전화 넣겠다고 그러시는데 여러분 우리 사이 그런 사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누가 누구를 고자질하고 이게 사이 갈라놓고 갈라치기 안된다는 겁니다 물론 주빌리 초콜릿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달콤한 초콜릿 나눠 먹을 때 그 기쁨 그거는 뭐 더할 나위 없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지요 다만 이제 아침 못 챙겨 먹는 그런 여자친구나 또 남친이 있다면 그때 또 떡으로 이렇게 같이 사랑 나누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주빌리 초콜릿은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고요 추가로 떡도 한번 드셔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이 갈라놓지 마세요 그러면 저희와 매우 사이 좋은 3프로TV 권선우 취재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선우씨의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들 아주 짓궂어요 정말 혹독합니다 말 한번 또 참은함 큰일 납니다 아이고 어떻게 저 내일이 3월 14일인데 뭐 이벤트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그런 거는 지났을 타입일까요? 이미 주빌리 초콜릿을 선물했습니다 아유 그렇습니까? 더 이상 뭐 할 게 없군요 이제는 주빌리 초콜릿이 있으니까요 그때 말씀드렸었잖아요 제가 카카오 가격 엄청 올라가가지고 좋은 카카오로 만든 초콜릿이 정말 귀하다고 좋은 카카오로 만든 초콜릿 엄청 귀합니다 그 좋은 카카오로 만든 초콜릿이 바로 주빌리 초콜릿 드셔보신 맛이 완전히 다릅니다 아 이게 진짜 카카오구나 마치 제가 그 카카오나무 아래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 받을 정도로 아주 신선한 카카오가 여러분의 입속으로 빨려들어갑니다 주빌리 초콜릿 저 카카오에서 되게 좋아하겠어요 아 카카오? 우리 자꾸 카카오 얘기하니까 카카오 좋다 좋은 카카오 카카오 가격 많이 올랐다 카카오는 조금 열받죠 카카오 지금은 조금 올랐나요? 한참 바닥을 길 때가 있었는데 예전에 3만원 갔다가 5만원까지 올라왔는데 거기서는 좀 기고 있는 분위기예요 아 그렇습니까? 옛날에 15만원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때 얘기는 하지 말죠 아 또 이렇게 혈압 올라가나요? 그러면 또 15층에 계셨던 분들은 되게 화가 나실 테니까 네 뉴욕 증시에서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왔는데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근데도 증시는 올랐어요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0.61% 올랐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1.54% S&P500은 1.12%가 올랐습니다 꽤 올랐네? 꽤 많이 올랐어요 그냥 CPI 자체가 나온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가 나오는지 상관없고 나온다는 것 자체에 대한 불안감 그러니까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월보다는 0.4% 올랐는데 1월에는 0.3%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달보다 더 많이 오른 거죠 그리고 전년 대비로 하면 3.2%가 상승했는데 1월 달에는 3.1%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더 오른 거예요 와 이게 계속 안정세로 가는 게 아니네 그리고 원래 월스테이저 저널에서 예상하기로는 3.1%였는데 3.2가 올랐어요 0.1%포인트 정도? 네 그러니까 전월보다도 더 상승폭이 컸고 예상치보다도 높았는데 그런데도 주가는 올라간다 주가는 간다 난 내 갈 길 간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혹시 3.1보다 3.2가 시장이 더 기다렸던 답은 아니었을까요? 네 이것도 예리하게 정프로는 들어가 봅니다 와 상상도 못했습니다 시장은 오히려 3.2를 기대했다 왜요? 왜 3.2를 기대했다? 3.1 예상대로 나오죠? 혹은 3.0 이렇게 더 낮게 나와요 연준의 선택은 뭐가 남을까요? 물가가 점점 더 안정돼가고 있다 금리를 내릴 수 있을까요? 내려야죠 물가가 안정되면 그렇죠 물가가 안정되면 금리를 내려야죠 그러니까 금리를 올린다? 높게 유지한다 네 지금 높게 유지하고 있죠 그게 바로 뭔가 지금 정권이 말 꺼린 것 같은데 제가 어제 조금 늦게 잤어요 그거는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채금리도 올랐습니다 국채금리가 보통 오르면 기술주들이 안 좋은데 엔비디아가 거의 한 7% 이렇게 올랐고 슈퍼마이크로 같은 회사 슈퍼마이크로가 서버하는 회사거든요 마이크로 중인 슈퍼마이크로죠 그렇죠 마이크로 중에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슈퍼마이크로죠 슈퍼마이크로가 서버하는 회사인데 여기도 주가가 7% 이상 여기 이름은 들어보셨죠? 1000% 이상 올랐던 회사 아 10배 이상 오른데 슈퍼마이크로죠 네 그래서 거기 관련한 서버 관련한 얘기를 내일 이주호 기자가 준비를 이주호 기자 아 이주호 기자 아침에 혹시 나옵니까? 네 내일 인덥스에 이주호 기자하고 이주호 기자 나올 건데 많이 불편하던데 아 그래요? 아 많이 불편하던데 잘생겼죠? 약간 좀 짜증나더라 아 아니 사람이 이렇게 갸름하게 그렇게 딱 요즘 스타일로 잘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3%의 투탑이잖아요 정프로님하고 이주호 기자하고 그러니까 이게 투탑은 맞는데 약간 저는 예전 스타일 탑이고 90년대 뭐 이 정도는 사실 제 얼굴이 더 낫거든요 아 근데 이주호는 21세기 형이더라고요 아 좀 짜증이 많이 났어요 이주호 기자가 지금은 좀 나이가 먹었지만 젊은 시절에는 맨지헬스 몸짱 대회도 나갔고 진짜요? 네 아 혈압 막 오르네 이거 근데 몸짱 기준으로 보면 유종 기자가 3% 팁이 최고의 몸짱을 아니 거기는 뭐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네 거기는 뭐 같은 이런 어떤 남성적인 이런 느낌 이런 거에서 제가 확실히 좀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보는데 아 이주호가 안 되겠더라고요 이주호 기자 이거 벗으면 되게 남성적입니다 벗기 전까지 모르니까 그건 뭐 상관없습니다 안 벗을 거니까 제 앞에서는 이주호 기자 외모가 아니라 서버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AI 반도체에 의해 서버 시장 서버 취재 엄청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누가 본다고 서버 취재를 하냐 그랬더니 요즘에 정말 핫하다고 그러면서 슈퍼마이크로 하고 거래하는 업체들도 슈퍼마이크로는 외국 회사니까요 그런 것들도 좀 알아보고 있더라고요 내일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 3 시작하겠습니다 그 반도체 재고가 드디어 줄었습니다 무려 2년 6개월 만에 줄었습니다 2년 6개월 만에? 네 반도체 안 팔려가지고 30개월 예전 군 생활을 또 생각이나 하네요 맞아 공분이 좀 길죠 30개월 이게 이때 저는 기억하는데 2022년 2분기 말부터 계속적으로 재고 자산이 늘었어요 이때 컨퍼런스 콜을 하는데 점잖은 용어로 애널리스트하고 거의 삼성전자 IR팀하고 거의 저기 싸우는 분위기인 줄 알았어요 말은 되게 점잖게 서로들 하는데 컨퍼런스 콜을 하는데 애널리스트들은 지금 경기가 안 좋을 것 같다 반도체를 너무 많이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고 삼성전자 쪽에서는 경기가 조금 안 좋아가지고 스마트폰이나 PC는 안 팔리는데 서버 쪽은 계좌에 꾸준하게 팔리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자기네들은 반도체가 메모리 반도체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걸로 가지고 정말 거의 토론을 하더라고요 컨퍼런스 콜을 하는데 그래요 그리고서 결국은 애널리스트들이 맞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재고가 쌓이기 시작하는데 2022년 2분기 말 기준으로 21조 원이었던 재고 자산이 1년이 지난 2023년 2분기 말에는 33조 7천억 원으로 늘었고 그러니까 21조에서 33조로 늘었어요 21조에서 33조? 네 작년 3분기 말에는 33조 7천억 원으로 더 늘어났는데 그러니까 감산한다 뭐한다 하는데도 3분기 말까지는 꾸준하게 재고 자산이 늘어나다가 지난해 4분기 말 기준으로 31조 원 정도로 드디어 줄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왜 지금 나오냐면 사업보고서가 나왔거든요 사업보고서가 보통 주주총회 2주 전쯤부터 나오거든요 3명분자 이번에 사업보고서가 나오면서 재고 자산에 대한 확인이 좀 됐습니다 아무래도 감산 효과가 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감산 효과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죠 여기서 팔리는 것도 좀 잘 팔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좀 중요할 것 같고요 R&D에는 전년보다 3조 5천억 원으로 한 28조 4천억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원래 주로 잘하는 게 안 좋을 때 왕창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좋을 때 다 먹는 거 근데 그 전략적으로 봐서는 작년에 안 좋을 때도 꾸준하게 투자를 늘리고 있었던 부분들은 잘 됐는데 그럼 좋을 때 그 방향적으로 잘 맞았는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직원 수는 2022년에 비해서 3,400명 정도 증가했고요 그 급여 같은 경우는 조금 줄었어요 임직원 수가 얼마예요? 12만 4,800명 삼성전자 임직원이 12만 명 12만 명 근데 3,400명 정도 힘든 시기였지만 어쨌든 고용은 늘렸고요 근데 직원 평균 급여는 1억 2천만 원으로 2022년보다 11% 줄었습니다 11%가 줄었어요? 아, 이건 이제 성과가 밀기가 없어져서 그렇구나 그렇죠. 그렇죠. 반도체 쪽이 워낙 안 좋았으니까요 연봉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은 김기남 삼성전자 고문 김기남? 네. 그 전에 부회장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고문으로 물러섰는데 그냥 저희 회사 일반적인 임원들 받는 급여랑 좀 비슷합니다 얼마죠? 172억 6,500만 원 아휴, 이걸로 이거 아, 퇴직금 포함해서 이게 될까 모르겠네 네. 퇴직금 130억 포함돼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재용 회장은 얼마 받았게요? 이재용 회장이요? 네. 이재용 회장은 한 300억 안 받았어요? 뭐 받을 자격이 있었을까요? 그동안? 아, 설마 안 받았어요? 받을 자격이라는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국정농단 관련한 수사를 비롯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수사를 받았잖아요 구속돼 있는 기관들도 좀 있었고 그럴 때 연봉 받아가는 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뭐, 그럴 수 있죠 외국에도 큰 기업들, 최고 경영자들 1달러 받고 이런 경우들 가끔 있잖아요 네, 근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017년부터 지금까지 7년째 급여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계속 그냥 무급이에요? 네, 무급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뭐 실명 얘기하기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그래도 좀 용기를 내서 드려보면은 예를 들어서 신세계 정재은 명예회장 이명희 총괄 회장 남편이잖아요 근데 이분 명예회장이라는 것 자체가 특별히 하는 일이 많지는 않으시겠죠 명예회장? 그렇겠죠 연세도 워낙 많으시고 여기가 아직 신세계하고 이마트가 사업 보고서가 발표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직 작년에 얼마 받았는지는 안 나오는데 제가 전년도 걸 봤을 때는 얼마야 이게 46억 아, 특별히 뭐 지금 경영에 참여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예, 예 명예회장인데 예, 예 46억? 그러니까 이거를 이번에 밸류업 같은 거 할 때 보셔야 되는 포인트가 이게 연봉 받는 거를 누구 연봉 얼마래 이거 궁금해하니까 뭔가 관음증에 부러워하고 이러라고 공시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의 경영진이 회사 경영에 대한 성과 그리고 경영 능력에 대해서 보수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를 투자자 관점에서 이해관계자 관점에서 관찰, 감시와 견제를 하라라고 이걸 공시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정용진 부회장이 경영을 어떻게 잘했든 못했든 어쨌든 일을 하면서 급여를 받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가 있어야 될 걸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오너 일가라고 해서 그냥 연봉 받아가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에 대한 성과에 대한 평가는 별도로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그냥 봐도 이분은 경영을 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은데 받아가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에는 그리고 예를 들어 여기도 예를 들기에 조금 민망하긴 한데 예를 들어서 한국타이어 한국앤컴퍼니의 조현범 회장 이분은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구속돼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반기 기준으로 보니까 양 회사에서 한 13억 정도 반기 기준입니다 그럼 연 기준으로는 거의 두 배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공시 자체가 이러라고 공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주들이 다 볼 수 있고 옥중 경영 이렇게 좀 볼까요? 옥중 경영을 하셨다고 하겠죠 근데 만약에 정부로님 제가 나쁜 짓 해가지고 감옥 가서 옥중 취재? 옥중 취재하면 저 월급 주실 겁니까? 권 기자님은 드려야죠 앞에 있을 때나 그러지 근데 정말 경영을 잘하고 딱 1년 잘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한 2, 3년 4, 5년 이렇게 쭉 정말 그 경영자가 경영을 되게 잘해서 그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다 같이 그래도 부를 좀 나누는 효과도 거두게 되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주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경영을 정말 잘했다 이러면 아마 기업이 큰 경우 100억 혹은 200억을 이렇게 받아도 아마 우리 주주분들이 그렇게 화나진 않으실 것 같아 정말 잘해갖고 내 재산도 한 두 배 이렇게 올라갔어 그럼 뭐 오케이 근데 그게 아니고 경영은 경영대로 애매하고 뭘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수십억 혹은 그 이상 이렇게 막 월급받아 연봉받아 그러면 그런 건 이제 짜증이 확 나죠 근데 저는 그거보다 눈높이를 더 낮춰드렸잖아요 진짜 이분이 경영을 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안 할 것 같은데 받아가는 것까지 우리가 그냥 오너일가 오너라는 표현도 안 맞는 거긴 하지만 오너일가라는 이유로 그냥 받아가는 것까지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 이거를 수용해줘야 되는 건가 밸려 프로그램 같은 거 할 때 단기적으로 주주환원하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 우리 기업 문화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번 짚어봤고요 두 번째 뉴스들 가볼까요 두 번째 뉴스는 LG화학이 또 공장문을 닫는다 중국 과잉투자 여파다 그러는데 이 품목 자체에 주목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스텔린 모노목 같은 경우에 광장 가동을 이달 말에 중단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전에도 한번 중단을 했어요 지난해 한계라인을 가동 중단을 했었는데 나머지 한계라인도 멈추기로 했던 겁니다 스티린 모노모라는 소재 같은 건가 보죠 석유화학 제품인데 여기 이게 2호, 2지 이런 생산도 접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2호 같은 경우는 시멘트나 세제 같은 데 들어가고 2지 같은 경우는 폴리에스테르 섬유라든지 필름 이런 데 들어가는 소재거든요 사실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품목들이 굉장히 다양해서 하나하나를 인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LG화학이 예전에 전남 여수에 있는 NCC 이 공장 지분 매각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효성 TNC가 스판덱스 원료 사업 쪽에도 진출하려고 했다가 안 한다는 얘기 좀 있고 여기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어디 해외에 있는 공장 지분 매각하고 중국에 있는 공장 지분 매각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쪽 석유화학이라든지 기업구조조정에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2016년, 17년쯤에 우리나라 석유화학에 대한 구조조정 얘기가 되게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게 중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서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게 공급 과잉이 곧 될 거다 그래서 우리나라 석유화학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때하고 지금 또 완전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때는 중국이 석유화학 증서를 해서 이만큼 늘리면 이만큼 늘리는 거에 원료가 되는 부분들 거기서 우리가 많이 팔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중국이 작년 양회 때 나왔던 얘기가 석유화학의 어떤 클러스터화를 하면서 수직 계열화 아예 기초유분부터 해가지고 최종 제품까지를 통합적으로 만드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해외에서 안 산다면 내수 수요라도 자기들이 다 먹어야 되겠다 그런데 중국 내수 시장을 타겟으로 석유화학 제품을 공급하던 회사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뭔가 좀 포트폴리오를 살짝 바꾸는 것 정도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SK종합학 지금의 지구센트릭 같은 경우도 벌써 한 3년 전에 NCC 공장 공장이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때 매출이 공장 하나에 한 200억씩 나온다는데 그걸 그냥 가서 공장을 꺼버리더라고요 그때 대표이사님 만났을 때 200억씩 나오는데 그걸 왜 껐어요? 어차피 2, 3년 있으면 못할 것 같은데 빨리빨리 준비해가지고 거기는 요새 재발용 플라스틱 하거든요 그래갖고 그런 걸로 빨리빨리 넘어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LG화학이 이래저래 NCC 공장도 매각하겠다 이번에 SM 공장도 끄겠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니까 LG화학이 상대적으로 포트폴리오가 안 좋은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LG화학은 상대적으로 기초유분이라든지 거기 저부가 석유화학 포트폴리오가 작은 회사예요 나머지라고 한다 그러면 LG화학은 배터리 소재, 양극재 이런 거 굉장히 크게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도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LG화학 내에 거기도 매출 기준으로 작년에 거의 1조 돼요 제약바이오 쪽도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가 변화를 시키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일본도 사실은 이랬을 거 아니에요 일본도 과거에 화학이나 이런 거 쫙 잘나가다가 우리 LG화학, 롯데케미칼 이런 데 싹 늘렸을 거 아닙니까 그 과정들이 있었겠죠 그러면 일본의 화학 회사들은 다 망했나 보면 그중에 또 어떤 회사들은 신소재라든지 혹은 제약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 쪽으로 변신을 했을 거 아닙니까 살아남은 회사들은 그런 거를 잘 우리가 좀 물론 기업들이 다 연구하고 학습하고 하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또 잘 갈 필요가 있겠군요 예를 들면 금오석유 거기가 고무 만드는 회사거든요 고무 원료를 만드는 회사인데 부타디엔을 가지고 금오석유 왜 또 아픈 기억이 있으십니까 금서 그런데 일본 기업 중에 예전에 우리 반도체 수출 규제할 때 포토레지스트라는 단어 기억하시나요 포토레지스트 반도체 소재인데 그거 수출 통제해가지고 엄청 고생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대표적인 회사가 JSR이라는 회사인데 JSR이 일본 고무 기업입니다 그런데 금오석유의 원래 이름이 한국 고무 기업이었어요 그런데 이 JSR이 포토레지스트를 하게 된 게 고무 쪽 합성 고무 쪽에서 너무 후발 주자들의 추격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이 고무 화학 기반으로 해가지고 첨단 소재로 가자 그래서 만들었던 게 포토레지스트예요 그런 식으로 고무가 스페셜티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금오석유 같은 경우도 예전에 포토레지스트 하다가 이거 너무 어려운 것 같아 그래가지고 SK 쪽으로 넘기긴 했는데 그런 식의 변화들이 일본에서도 계속 있었고 그 지금 일본이 자랑하는 소재 기업들 중에는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빨리 빨리 포토가 좀 안 되겠다 싶은 거는 사업 전환을 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학 공장 또 문 닫았다는 얼마 전에도 그 비슷한 소식이 또 있었던 것 같은데 계속해서 좀 약간 수축되고 있는 거 아닌가 계속 있을 겁니다 이런 뉴스들이 앞으로도 그리고 오히려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이거 접으면서 뭐 할 건지 그리고 얼마나 좀 신속하게 준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 가봅니다 세 번째는 정 프로님 싫어하시는 국민연금 이야기입니다 국민연금? 아 국민연금이에요? 얼마 전에 국민연금 관련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을 만났었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국민연금을 개혁하지 않는 것은 국민연금의 국민 부담 그러니까 국민연금 내야 되는 돈을 올리지 않는 것이 아니다 국민연금에 내는 돈을 그러니까 국민연금 개혁을 안 하는 게 국민연금액을 올리지 않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개혁하면 당연히 연금 더 내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개혁을 안 하고 있으면 안 내는 거잖아요 안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 얘기예요? 라고 해서 물어봤더니 시간을 끌면 끌수록 지금 구조에서 많이 받아가는 분들은 한 해가 넘어갈 때마다 돈을 안 낸 상태로 넘어간다는 거죠 어르신들 한 해가 넘어갈 때마다 돈을 안 낸 상태로 넘어간다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개혁을 안 하면 안 올라가 있잖아요 연금 내는 돈이 안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연금 내는 거를 졸업을 하잖아요 졸업하면 받아가는 입장이 되잖아요 그럼 그분들만 좋다는 거예요 연금 미룰 때마다 그럼 이분들이 많이 받아가는 분들이 안 내고 졸업을 해버렸으니까 나머지 사람들의 국민연금 내야 되는 돈이 올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금 개혁을 안 한다는 거는 연금 내는 돈이 줄어드는 게 안 올라가는 게 아니다 지금 있는 사람들한테는 연금을 더 올리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하지 말... 그래서 어제 안이 나왔는데 그 안이 더 내고 더 받기 더 내고 그대로 받기 더 내고 더 받든 아니면 더 내고 그대로 받든 예 그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더 내고 더 받으려면 훨씬 더 많이 내야 되겠군요 훨씬 더를 붙여야지 그러면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왜냐하면 현행 9%에서 13%로 내는 돈을 올리고 받는 돈은 40%에서 50%로 늘리는 안 이게 하나 있고 9에서 13% 늘리는데 40에서 50%로 늘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득대체율 앞에 거는 보험료율 그러니까 숫자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월급 500원 받는다고 쳐요 그럼 5,9,45 그러니까 45만 원 내다가 13%면 대충 한 60만 원쯤 낸다고 치고 그렇게 늘어나는데 받는 돈은 200에서 250으로 늘어난다고? 그러니까 내는 돈의 기간이 훨씬 길잖아요 이것도 약간 눈가리고 아웅 같은데 그러니까 눈가리고 아웅 어쨌든 이건 전문가들이 숫자로 매긴 거니까 그 숫자를 그대로 수용을 한다 그랬을 때 이거 해봐야 한 7년에서 8년 정도 고갈 시점을 늦출 뿐이다 이렇게 해도? 네 장기적으로는 큰 의미 없는 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좀 있다 보니까 정말 연금에 대해서 연금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제 얼마 전에 어떤 쓴소리는 연금 전문가라고 평생을 그걸로 밥벌이를 했으면 그걸로 해서 어떤 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이렇게 진짜 중요한 이 순간에 전문가들이 거기서 이게 맞네 틀리네라고 싸울 게 아니라 진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모아서 뭔가 좀 우리가 지속 가능한 안을 만들어서 좀 가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를 좀 그때 나눴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21대 국회 종료되는 5월 29일까지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하는데 이게 설사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한 7, 8년 정도 수급연료 고갈 시점을 늦추는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어쨌든 이거 거의 준 세금 아니에요? 세금이죠 사실상 세금이죠 이것도 그렇고 의료건강보험도 사실상 세금이잖아요 소득대체 효과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막 세금 싸다 세금 싸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우리나라가 세금 덜 낸 나라라는 얘기 다른 서구권 국가에 비해서 그런데 아마 이런 거 다 따지면 그렇게 싸지도 않을 것 같아 이렇게 내는 또 우리가 지금 카운팅하지 못하고 있는 숨어있는 수많은 세금들이 엄청 많잖아요 세목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 다 합쳐보면 만약에 정말 버는 돈 대비 그렇게 내는 돈 다 합치면 결코 지금의 소득세나 이런 건 아닐 것 같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차라리 그냥 깔끔하게 우리 눈으로 보기에 그냥 확인이나 할 수 있게 왜냐하면 이렇게 조금씩 세가 나가면 확인도 잘 안 되잖아요 한 방에 그냥 세금으로 딱 걷고 그 해 그 해 필요한 노인복지에 필요한 돈들을 그냥 그 해 그 해 나눠주는 게 어떠나 왜냐하면 이제 지금 막 나중에 많이 줄게요 이렇게 약속해놓고 젊은 애들한테 엄청 뺏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 또 법을 바꾸든 뭘 해갖고 또 젊은 사람들한테 그러지 말고 괜히 세대 갈등 불러일으키지 말고 그냥 차라리 고해 고해 모은 돈 중에 얼마를 부담하자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좀 덜 받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으나 그건 이제 그때 우리의 경제 상황에 고려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으나 지금부터 막 걷어갖고 나는 받을지도 안 받을지도 모르는 거 특히나 젊은 세대들은 한 2, 30년 냈다가 나중에 도저히 못 받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의 불신들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가져갈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이제 저는 하지만 그러나 이 생각이 저는 굉장히 짧은 생각이고 틀린 말이 너무나 많이 섞여있는 아 좀 바보 같은 생각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합니다 와 할 얘기 다 해놓고서 빠져나가시는 네 아니에요 이건 정말 바보 같은 소리죠 그 많은 전문가들이 괜히 뭐 이렇게 그런데 그건 있어요 그렇습니까? 기금 쌓아놓지 말고 하는 거 바로 내보내는 방식 연금개혁안 중에 하나 있습니다 저는 진짜 솔직히 내기 시작한 사람들보다는 받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 더 가까워진 사람일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런데 지금 막 2, 30대들 보면 약간 좀 미안하다니까요 그 친구들 보면 앞으로 한 30년은 낼 텐데 과연 30년 내고 받는 시점이 그 사람들도 올 수는 있을까 이거는 굉장히 좀 불안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개혁을 해야죠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으려면 좀 힘들더라도 개혁을 할 건 해야 될 건데 이게 좀 워낙 정치적으로 불리한 정책이다 보니까 잘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저 너무 길게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한 10년 전에는 걱정하지 말고 또 20년 전에는 아유 연금 이런 얘기 막 엄청 했었거든요 바뀔 일이 없다고 우리 그때 얼마나 늘어나고 막 했었는데 사실상 지금 이렇게 고갈 상황으로 오잖아요 라고 또 어떤 분들은 얘기하시지만 꼭 그렇지만은 또 안 올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또 열심히 투자해가지고 자산 또 늘리잖아요 그런 것도 여러분 좀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러면 아슬아슬한 뉴스 사문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네 우리 권팀장님 내일 아침에 다시 뵐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하게 물어봐 라고 참여해 b